자 우리 공주 생일 잔치에요 세번째 생일 은혈아 해피버스의 할거 준비됐어? 네 이모가 즐거웠는데 자 또 오세요 뭐야 너무 어둡다 여보 이거 하나 처리 이거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감동먹었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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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 장난아니야 감동먹는 표정 감동 엄청 먹었어 은혈아 좋아? 저걸 잡아당기는건데 위에 끈을 그거는 밖의 불이야 은혈아 표정 봤어? 진짜 감동먹어서 오늘 직전이었는데 은혈아 한번 더 할까? 동준아 이거 나올래? 은혈아 앉아 은혈아 놀라는척해 은혈아 놀라는척해 메이저아 아irrel양아 은혈아 타이 итоге municipal 미구 출발